일단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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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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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다운 상대 안아다운 안아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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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하 몰라 몰라 왼쪽 일단 상대 힐러 없어요? 윈썸 부조하 윈썸 빡쳤어요? 자리아 따워 겐지 개피 겐지 왼쪽 몰라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데? 겐지 따워 윈썸 혼자 나갔어요 윈썸 io 상대 하나 오른쪽 오른쪽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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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열파 참 우리 갈렸는데 저 팀 어디 가는거야 우리 뒤에 오른쪽 2층 리퍼 꿀잠 맥크린 뒤에 리퍼 꿀잠 리퍼 망력 빠졌고 리퍼 다운 루시오 개피 루시오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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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우리 되게 안 맞는데 잘했다 뽕 85% 아나 아나 맥크리 한테 주시면 될지 맥크리 한테 뽕을 주라고요? 라인도 괜찮다 아 맥크리 뽕 괜찮죠? 우리 맥크리 메인 있습니다 저네 어 메이메이메이 조심 우리 라인님 죽는다 아 겐지님 죽겠다 잠깐만 라인돌진 썼다 저 힐업 켰어요 뭐야 나 뽕 없는데 아 괜찮아요 아 공생겼어 아냐 왕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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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프리 할께요 정면 라인 상대 왕쥐 상대 라인한테 뽕 메이 꿀잠 음 나이스 하나 알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에임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저 진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진추창이 는다면 진추창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도 받고 싶은데 이게 200짜리 밖에 없거든요 오버워치는 이게 배틀렛 200짜리 밖에 없어서 이게 오버워치만 그런게 아니고 배틀렛 전부 다 합해서 200짜리거든요 아 배틀렛 다른 게임도 하세요? 아 예 했었죠 했었던 친구도 약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부족해요 너 말 한번 해라 아! 말! 압득 안합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마 아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다니 뭐 세계 어딘가에 식량이 지고 있겠지 저는 지금 뭐 아마 에임 연습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깨달았을 뿐이야 그냥 하나 늦게 써야 된다는 거 그거 딱 하나 깨달았을 때 하나 실력이 달라졌어 하하하하 와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아나 승률이 40퍼트였어? 와 진짜 아 다시 한번 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나 황금축 사야겠다 이번 시즌 끝나고 아나 황금축 사야겠다 아나 황금축 사야겠다 네 라인님 혼자 있어요 입구만 한 게 아니라서 아이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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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박형준 감사합니다 칼 1호 온다 어? 넘어간 거 같은데 거점 2층 어 뭐야 없어졌어 나 2층으로 올라왔어 애들 저희 팀 아나 없어요 저희 팀 아나 없어요 상대 하나 상대 하나 상대 하나 혼자 상대 하나 혼자 상대 하나 다운 뒤쪽에도 매 뒤쪽에도 매 거점 가리야 멘탈 와 아 네 뒤돌아갔는데 잠시 보러 갔는데 스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자리 잡을게요 그냥 그냥 2층에 문쟁이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홀로 방불팀 겐지 도망가 도망가 아 겐지 저희 팀 아나 없어요? 아 겐지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 뽕 윈스턴 뽕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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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메이로 바꿨어야 하는데 이거 아나 계속하면 안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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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2대2 꿈술편역 3 2 2 2 2 2 2 2 딱 한 번 쏘 응 딱 한 번 하지만 그게 딱 걸렸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시간 별로 차이 안나? 저희 팀 둘 상대 팀 저희 팀 둘 다 수비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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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수비 때 있었네 수비 때 수비 때 수비 때 제가 제니하트 할게요 겐지 머리 따야겠어요 공격 때는 안하는데 수비 때 제니하트 할게요 ㅋㅋㅋㅋㅋㅋ 한조 좋죠? 아 잠깐만 한조 좋음 제니하트 안하며 아 제니하트 한조며 제니하트 부조화 걸고 한조 헤드 한방이며 250에 30% 어? 얼마지? 60.. 75 추가 3.. 325 와아 325면 뭐 그니까 머리가 맞아야지 머리 못 맞춰도 아 200짜리 한방에 안 죽는구나 어? 이쪽에 왜 백끼리 나머지 오른쪽 어디 갈거에요? 어? 어디다 쏘지나? 얘네랑 똑같이 얘네 똑같이 2층 얘네 빠지는데 반대쪽으로 조심하세요 억킬 억킬 걘지 만사 빠졌고 맥크릭 1피 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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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뒤쪽 2층 야 얘네나 오비나 진짜 수빈은 두 팀 다 드렇게 못한다 어 레스틱 빼고릴까 흐흫 뽕 뽕 누구한테 주지? 겐지한테 줄게요 어.. 벽 조심 메이 메이 벽.. 아 못 쳐요 지금 정면 끝에 있어요 겐지님 나오면 바로 아 없네! 가버렸어 아 괜찮아 뽕 안 쪘어 뽕 안 쪘어 원숭이 궁 썼으니까 우리 자리아한테 라인 라인 꿀잠 라인 꿀잠 원숭이님 야 우리 겐지가 궁 쓰고 자서 그래 아 궁 쓰고 꿀잠 자서 그래 궁.. 궁 쓰자마자 돼서 어 그렇네? 궁 못 쓰고 죽었구나 예 어 그러면 이거 다음돈 노릴수있죠 아 근데 뽕이 40퍼 괜찮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뽕 채우러 주러 왔어 뽕 70퍼 좀 맞아보세요 뽕 좀 채웁시다 근데 메이 궁 차면 안되는데 이거 자리야? 이거 자리하고 있는게? 한 명 자고 있어요 상대 어? 어? 상대 공 채운다 뽕 찼어요 뽕 찼어요 상대 리퍼한테 꽁 메이 궁 메이 궁 리퍼 꿀잠 리퍼 꿀잠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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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거점 메이 혼자 어허허헣 메이 자기 주체 날렸어 3명 3명 거점 안하게 피 윈선한테 힐 안들어봐요 몰랐다 메이 오른쪽 메이 오른쪽 메이 못 들어온 메이 못 들어온 메이 다운 나이스 양측 다 극궁팀이야 이번 더 빨리 밀었는데 정클 했어서 입구 막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할까요 수비야 서비일로 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입구 막으면 됩니다 이거 모르거든요 상대 이거 어차피 허망하게 뚫릴 바에 그냥 정클 해가지고 에이 에이 입구 막는게 더 오래 뻑일 것 같아 에이 에이 입구 막고 나중에 B에서는 메이 기용에서 최대한 막아보며 최대한 막아보며 우리 라인님 이동하고 싶어 하시는데 맥이나 뭐 그런거 하시면 돼요 맥이나 리퍼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되죠 안하니까 내가 볼 때 한조도 괜찮아 보였어 한조도 개찮아 보였어 아 그거라는게 좀 그랬어 한조도 괜찮아 보였다는게 저게 공격까지 먼저 꺼낸 사람 누구야 데려와 먼저 와 꺼낸 사람 누구에요 누구냐 저기 저기 헤헤 헤헤 헤헤헤 아 잃어보자고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 어 왠지 팔아 나올것같아 이 불길한 기분은거지 서 괜찮아 우리 맥크린이님의 헤드 도망 따지겠지 어 덕 걸렸다 겐지 겐지 일단 어허 루시우 죽었으면 바로 못 들어오죠 매크리 겐지 맥겐 아 맥겐이면 우리 아나님 위치 어디지 그 위치 보이게 있어야겠다 겐지 만사 빠졌고 윈선 점프 자리아 자기소개 빠졌고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만사 빠졌고 어우 쓰면 꿀잠 잔다 나 어 원숭이 깨워졌어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리아 왼쪽 봐 덕 걸렸다 윈선 덕 걸렸다 뽕 받고 윈선 점프 매크리 오른쪽 위 매크리 오른쪽에 있고 브리들 윈선 다운 겐지 겐지 왼 오른쪽 겐지 궁 겐지 반피 겐지 반차 빠졌고 반피 위치 하나 만피 빛 빛빛빛빛빛 내가 이제 더 많 zijn 것 같은데 которые 더 많 Everybody mand给 겐지 뒤에 반사 빠졌고 고릴라 겐지 반사 빠졌고요 왼쪽에 한 명 누구 있었는데 라인 님이나 라인 주는 게 좋겠는데 겐지 더 걸렸다 윈서 방벽이 박혔어 왼쪽에 맥크리 몰라 왼쪽 몰라 이쯤 와 또 살렸어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리아 다운 석양 네 메이 뽑을게요 겐지 곰 라인 님 일단 들어가고 정크랫이 메이 뽑습니다 기가 뽑는다 빨리 가 여기 세상에 가 필요 없이 빨리빨리 우리가 약간 더 고자 약간 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니가 뺏어야 돼 응 나 근데 봉이셨어 그래서 라인힐 들였는데 어 윈스턴 아 뭐야 한쪽도 나쁘지 않아요 응 나쁘지 않아요 머리로 한 명만 따주시면 돼요 더 빨리 밀어버리면 돼요 저희가 진짜 근데 진짜 한쪽으로 자를 수 있어 근데 상대도 상대가 라인 안 뽑고 윈스턴 뽑아가지고 아 수비때는 라인 뽑더라 상대 창의 싸움이야 방패가 없어 이거 뭐야 황금룩이 어디있냐 3분이나 남기고 6라운드라니 5라운드라니 17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설마 PC방 시간이 17분 남았다는 그런 소리를 안하지만 천원 있는데 어떻게 라인 열파창 반사했어 한번 더 날아올거이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 아나 수면체 빠졌는데 우리팀 맞았다 어어 라인 열파창 날아오고요 어 위험해요 루시오님 어이구 겐지가 반사시켰다 겐지 반사 빠졌고요 내가 죽겠는데 우와 오 한저공 엉 안 돼 이거 자레야 자레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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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뽕 우리 한저 죽었다 일단 라인 꿀자 자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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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힐 계속 주고 있는데 나이스 자 대박 싸운거다 이거 근데 겐지 빼고 메인 겐지 빼고 메인 나왔어요? 맥크리 메인? 아까와 비슷한거 같은데? 라인 열파자 빠졌고 어 상대 웨클이 죽었다 웨클 있다 어 겐지님 휠이 안들어가요? 라인방병 내려라 자령 석양 메이 다운 오른쪽 석양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한조님 거기 다운 나이스 2분만 잃었어 스튜렐 제냐타 할까요? 이번엔 정크리 말고 제냐타 할까요? 이거 픽 할수있는거 다 바꿔봐야겠는데 이거? 뭐해야되냐 제냐타 할게요 제냐타 확인 확인 시마다 브라더스 나왔다 거기에 스승님까지 계신다 8라운드 찍겠는데 55초에서 만약에 A 밀면 3초 추가져서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9라운드 할 수 있어요 9라운드 우리 제자 제자와 형 그리고 동생 제자 스승 제자와 형 동생 다 있네 황금붓을 모이십니까 황금목도리 황금목도리 간절히 모이십니까 황금이야 이거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황금목도리 얼마나 좋은데 아깝다 저거 저는 3개 사가지고 안보여 안보이는거 아는데 제니하타 꼭 제니하타밖에 없어서 뒤로 와요 아까 아까 거기로 오는거 같은데 왼쪽 뒤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저 왼쪽 뒤로 올텐데 싸울거에요? 왼쪽 뒤로 오네요 싸와보죠 일단 거점으로 한 명 들어갔어요 일단 왼쪽 뒤로 들어와요 루시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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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겐지 반사 빠졌고 거점 내려갈게요 이쪽에 3명 윈선 윈선 2층에 4명 와 뭐야 아 아 아 겐지 뭐 좋아 아 좋아 이거 개나이스다 이거 알아 죽겠다 근데 kr2 어 아 겐지게 피 어 이거 빕빕빕빕빕빕 내가 겐지게도 나 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 겐지게도나 두고 초월꽃있으면 차요 에..한조님이 메이예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리퍼왕 그 다음에 한조님 메이예주 에...하, 안걸려 겐지 보자. 상대에 겐지 궁 있을 거에요. 석양, 겐지 뻥. 초월 있어요. 초월. 어 겐지 뻥 너무 세다. 자리야 궁 쓸 거 같은데. 아 나 여기 자리 안 좋은데. 아나 개피. 아나 수면치 빠졌고. 겐지 반사. 반사 당했다. 일단 아나 뭐야. 이거 자리야 자리야. 아나 아나 아나. 오케이 나이스 다운. 왜 킬 스코어 전부 나지? 맥크리 잡아요? 오 잠깐만. 너 여기서 짤리면. 응. 응. 응경 될 뻔 했다. 고추 될 뻔 했다. 초월 95퍼. 로도그. 아 윈서. 윈서 무지화. 초월이 서서 상대 자리야. 공 한 번 막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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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무지화. 저기. 오른쪽 애들 몰려있어요. 미쳤다. 그래가지고 막을까. 나이스 나이스. 빠지죠 빠지죠. 안 돼. 힐이 안 돼. 여러분 1분. 이길 것 같은데. 시간 없대요. 여러분 1분 1분. 이거 막으면 끝나요. 초월이 서서 자리야 공이 초월 쓸게요. 왼쪽으로 보는데. 자리야 공 쓸 것 같다.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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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일단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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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 서경. 서경 낸 다운. 상대 안아 다운 안아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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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부조화. 올라 올라 왼쪽. 일단 상대 힐러 없어요. 윈섬 부조화. 윈섬 빡쳤어요. 자리야 다운. 겐지 개피. 겐지 왼쪽.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데. 겐지 다운. 이길 겐지 너무 Trying to run. 윈섬 혼자 남았어요. 아니. 네. 엔덩이. 모두 함께해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암탑. 여리. essi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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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진짜 이거 좀. 병신 대전 느낌이 너무 가네. 아. 으. 으. 무슨. 오, 스코어 처음 보는 것 같아.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팔참을 모으자. 오, 제대로 모으자. 힘이 넘치고. 예. 너무 좋아 먹었어. 컷. 제나타가 다 비웠어. 응. 제나타를 뽑았어야 했어. 일치기. 일치기. 제나타 한번 볼까? 아, 나는 다 됐어. 60, 70. 정컬에 4, 2. 제나타 11, 1. 영중 1은 별로 안 넘네. 네.